안녕 기동씨 놀이터에 잘 놀았어요? 왜요? 핸드폰 좀 줘봐요 내 핸드폰이요? 왜요? 그냥 궁금해서 싫어요? 당신꺼 먼저 줘보세요 제꺼요? 왜요? 줘봐요 왜요? 나도 궁금해서 맨날 쥐고 있으니까 줘봐요 왜요? 줘봐요 줘보세요 아니 근데 궁금한게 있어 왜 왜 남자들은 핸드폰을 안 보여줄라구요? 왜 남자들이 핸드폰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가 일단 사회적 올바르지 않은 인식 프레임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남자들이 핸드폰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것은 여자들이 먼저 물어봤기 때문이야 아 남자보다 내가 내한테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 왜요? 이런 시끄러움 쳤지 왜 내가 달라고 그랬으니까 안 보여주는 이유를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나고 우리가 길에 있어 지금 지나가다 경찰자가 지나가 응 조금 뭔가 좀 응찔해야하네 조금 괜히 좀 신경쓰이는게 있지 좀 신경쓰이지 네 괜히 나 쳐다볼 것 같고 응 길가다가 음주를 분명히 안했어 응 음주운전을 단속을 하는데 좀 그래 나올 것 같아 괜히 양치한거 가지고 나올 것 같아 왜그래 좀 괜히 좀 찔릴 수 있잖아 응 그걸 가지고 왜 나 아무런 잘못도 없어 청년을 그렇게 소환장이 날라와 갑자기 응 여자친구 검찰청 응 날라와 어때 뭐가 나올 것 같아 응 괜히 쫄지 괜히 쫄려 너 지금 쫄리잖아 똑같아 남자들 때 왜 자꾸만 그래 아니 그래도 왜 안 보여주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민지의 핸드폰에 인스타가 있어요 없어요? 있어요 인스타 있죠? 네 인스타 피디를 싹 보는데 몸 좋고 가끔 해변에서 남자들끼리 왕자 해갖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형들 있죠? 지나가다 보면 그 형들 사진 있으면 봐요 안 봐요? 보긴 보죠 그 형 인스타 들어가봐요 안 들어 봐요? 들어가보죠 뭐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냥 한번 슬쩍 들어갔다 나오죠 네 자 반대로 비키니 아니 있어요 봐요 안 봐요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보죠? 왜 잘못이에요? 네? 잘못은 아니죠 개방된 공간에서 보라 올려놨는데 본 게 잘못입니까? 아니죠 그리고 당신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친구가 인스타를 딱 켰는데 비키니 사진이 딱 떠 있어요 어 빡쳐요 안 빡쳐요? 아 좀 빡치는데 빡치죠 괜히 쓸데없는 본란이 만들어지죠 죽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인스타는 그렇다 치고 네 그럼 앨범은 사진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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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보여주냐 자 여자들 사진첩을 한번 생각해주세요 자기들끼리 앞머리 다 까고 꿀탕경 쓰고 비빔밥 비벼 먹는 거 친구들한테 가끔 찍어서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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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주죠 병신 같은 거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? 있어요? 있죠 있죠 그래서 못 보여주죠 남친구한테 남자는 똑같은 게 아니고 앨범에 조사진이 많아요 이게 있다고요 실제로 제 핸드폰은 제 가장 친한 친구 아 제 직장 동료에 조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왜냐? 내 여자친구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 네 오케이 그러면은 사인첩도 그렇다 쳐 네 그럼 카톡은? 너 친구들랑 단독방 있어 없어? 있지 단독방에서 야한 얘기 해야하네 가끔 가끔 하지 가끔 하지 남친구한테 그거 보여줄 수 있어 없어? 에이 보여주지 못하지 그래 남친구 욕 가끔 해야하네 가끔 하지 이 새끼 존나 싫다 헤어지겠다는 얘기 해야하네 아니 그렇게까진 안해도 아니 어쨌든 욕해야해 하지 하지 그래 남자도 그래요? 어 그래 왜 어쩔래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꼭 보여줘 어떻게 해 다 똑같구나 여자랑 남자랑 여자랑 남자랑 똑같애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보여달라고 선수를 치는 것 그것이 이 사회의 분위기를 남자들은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는가 에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이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진짜 프라이버시를 위한 거라 아니면 캥이는 게 있어서 못 보여주는 거랑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 아 있지 그 차이점 그것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응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응 너가 보고 있는지 네가 판단할 수 있어 어떻게 존나 의심해 아무래도 요즘 이상해 조금 싸해 초기와 그럴 확률이 높아 응 대부분 지나고 나면 초기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불에야 그치 이럴 그에다 도둑 에이 감사합니다.